옥수수 쿠키런 닌자맛 쿠키 종이모형입니다. 이게 오리지널 색상이고요. 할로윈 이벤트 스킨 색상입니다. 까만색이고 색깔만 까맣고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. 지팡이 색깔도 조금 다르고 팔이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. 이렇게 기본 형태하고 한쪽 팔을 약간 올라간 형태 취향대로 만드시면 되고요. 이거는 용감한 쿠키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